KB 손해보험 기존의 암수술, 항암방사대, 약물치료비 거기다가 항암호르몬까지 진단비 50대 기준으로 천만원, 10년인가 1억까지 나오는거죠 3만원, 그리고 농협권 2만 2천원, 비갱신형 20년당 100세 같이 가입하면 5만원대로 되고 보호막 나는 암보험이 없어 아니면 암보험은 꽉 차있는데 암주요치료비 정액형을 좀 더 놓고 싶어 2천만원씩 10년간 최대 2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주요치료비 정액형 2천만원 넣는데 2억까지 6만원 또 나옵니다 거기다가 농협, 암주요치료비 농협생명으로 2만 2천원 2만 2천원 같이 넣으면 거의 8만 2천원대 8만원대 초반으로 유방암권력대 치료비는 농협에서 다 보장을 받으시고 타모식회 약을 복용을 10년간 했다 그러면 최대 2억까지 2천만원씩 10년간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보험료 안 내셔도 되는 납입 면제도 들어갔기 때문에 5만원 같이 농협과 KB 손해보험 농협으로 5만원 풀보장 6만원, 2만원 8만원대 농협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